오늘은 북위시대의 정 도서가 쓴 정혜아비를 조부터 시작해서 모까지 여덟자를 공부합니다. 한해간해 찬찬히 세밀하게 운필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정혜아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. 정혜아비 복잡한 액은 여백을 살펴야 합니다. 이런 망국된 부분은 천천히 하는 게 관건입니다. 그래서 북 끝이 종이를 자르는 맛으로 운필해 주어야 핵을 제대로 표현해 낼 수가 있습니다. 삶은 여백을 살펴 자 이런 부분은 깊이로 움필하고 여기에서 방향전을 딱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필합니다. 자 이런 부분은 깊이로 움직여요. 자 이런 점은 이쪽으로 한이란다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 수필합니다. 자 이런 부분은 깊이로 움직여요. 자 이런 긴 점액은 움필하고 여기서 방향전을 딱 하면서 다시 또 움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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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런 핵체. 이건 가볍게 하고 이건 약간 무겁게 했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하는 것과 무겁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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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멈추어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추어서 방향전을 하고 중복으로 수필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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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이 여름액을 잘 살펴고 이런 부분은 가볍게 해소, 그리고 깊이 해소, 그리고 방향전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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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곱번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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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